이곳은 안전해요. 깔끔하네요. 목적지 도착. 도착했어요. 정화가 완료되었어요. 마왕의 기운이 느껴져요. 이곳은 정화되었어요. 인간들은 땅에 집착하는군요. 보호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신기한 게 맞네요. 인간들은 더 못생겼나요? 자연의 춤이랍니다. 컨센트레이션! 윌 워 더 위스프! 이제 좀 조용하군요. 정령의 곁으로 가세요. 마왕을 발견했어요. 저게 적인가요? 정령의 기운이 느껴져요. 숲의 힘이요. 강한 힘이 절 찾아왔군요. 힘이 느껴지네요. 잠시 물러나죠. 목숨을 소중히 하세요. 절, 도와주세요. 동료가 필요해요. 파이어볼. 아프실 거예요. 받아주세요. 저와 함께해요. 여행을 떠나볼까요? 호기심을 풀어볼까요? 마왕의 부하를 막아보죠. 착한 동료, 구합니다. 피하세요. 나쁜 기운을 피해야 해요. 앞만 보고 걸어가세요. 마왕의 성을 향해 출발. 포션이 떨어졌어요. 절, 동료로 삼아주세요. 반가워요, 꼬마님들. 하이엘프. 나타샤라고 해요. 절, 기릭스와 역지 말아주세요. 용기사? 격이 떨어지네요. 아, 속상하네요. 영양가 없는 전투였어요. 미안해요. 적 처리. 제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만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막아보죠. 이곳에 있으면 되나요? 포션 챙기세요. 여행 준비를 다시 하죠. 어떻게 됐나요? 상황을 알려주세요. 당한 건 돌려드리죠. 상처는 되돌아갑니다. 네, 그러도록 하죠. 알겠어요. 헤이스티, 쇼링. 부미를 유지하세요. 인간들은 뭉치는 걸 좋아하죠. 길이 하나뿐이네요. 정령의 가오를 들이죠. 탱커가 되어주세요. 전 연약한 엘프예요. 좋은 자리를 잡으세요. 높은 곳을 선점하세요. 마법은 위대합니다. 바람의 정령이에요.